2만 5천년 전 마구성에서 발언한 인류 황금시절의 무병장수 원형 신선문화 이것은 한국배달 단군조선 이후 국부여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국통맥으로 전수된 동방한국의 1만년 정통신선 명상도통수행법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계와 신명계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아버지 삼신상제님이 무궁한 조화권으로 직접 내려주십니다. 후천선문명의 주역으로 태어나는 신성한 특별입도의식으로 150세 수명수를 내려받는 무병장수 후천신선도통법을 인류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제1차 무병장수 후천신선 명상수행 4단계 공부과정 신의 2대 여의주 주문 시천주주 태울주 전수 제1단계 삼신상제님의 조화 빗실받기와 광선여의복 만들기 정단형성과 언천기용신 만나기 제2단계 삼신조화 신선수행의 동반자 광선아기 입태와 탄생 천안지안 시간의 눈 정화와 삼신조화 신주 만들기 제3단계 무병장수 신선 몸 만드는 조화 주문 칠성경 남도육성 주문 전수와 북두 남도 삼태성 빛을 받아 상단에 조화 신전 만들기 나의 전생을 아는 공부법과 99단계 삼신조화신법 수행 공부 제4단계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시는 일곱 성령님의 조화로 빗의 몸 만들기 삼신조화의 우주율려 신선 몸을 만드는 빛꽃 마고 삼신할머니의 천상설려화 받기 유불선 기독교 등 선천종교의 어떤 성자도 알지 못했고 전하지 못한 무병장수의 신선 도통 원형 문화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삼신상제님이 처음 내려주시는 고천개벽 조화선 문명의 도통법 신선아기, 광선아기 입태 성예식 이후 빛의 인간, 신선 몸을 만들어 나가는 나의 삼신조화 신선 수행의 동반자 광선아기가 이제 나와 함께 수행합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계의 영안, 천안, 지안, 시간의 눈을 정화하는 수련과 세계의 천상 보석바퀴 법방이 인류 창세 역사 이래 최초로 공개됩니다 세계의 영적인 눈을 정화하여 삼신조화의 현현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참모습을 보는 법방 전수 이를 바탕으로 삼신조화 신주 만드는 특별한 성예식을 공행합니다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인격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무형의 조물주 본체 삼신인 태혈영님의 법신의 조화 손길로 상단에 삼신조화 신주 여의주를 만드는 수행 특별 성예의식 공행 무병장수 힐링 생존 도통 STV 상생개병뉴스 특집 방송 삼신조화 신주 받아내리기 10월 18일 화요일 낮 12시 30분 광선태 이태 성예식을 공행한 후 정성껏 수행을 지속해 오신 분들과 성예식에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국의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거나 1577-16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생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